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경진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홈쇼핑에서는 시간대마다 고객에게 딱 맞추면 상품들이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아침 시간에는 단백질, 생식, 홍삼 이런 식품들이 많이 방송이 되고요 심화에는 타트체리를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화제의 타트체리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남녀로서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몽모랑시 타트체리 젤리스틱을 소개하겠습니다 타트체리? 내가 여태까지 먹어왔던 일반 체리랑 차이점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체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사 후에 디저트용으로 즐기는 스위트체리 타트체리는 그 스위트체리에 비해서 훨씬 더 신맛이 강해요 그래서 원물로 우리가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드셔야 만 합니다 타트체리도 품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애터미에 선택한 타트체리는 미국산 몽모랑시 품종인데요 몽모랑시 타트체리는 비교가 되는 발라톤 타트체리에 비해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량이 무려 6배 이상 약 638%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과일과 대비해서도 식물성 멜라토닌은 기본이고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비타민, 필수 영양소, 기타 등등이 정말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애터미에서는 이 미국산 몽모랑시 타트체리만을 100% 이 제품에 넣었습니다 몽모랑시 타트체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식품이니까 간편하게 먹어야 되고요 맛있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식품류 중에서 가장 데스 타입이 뭡니까? 스틱이거든요 홍삼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생식도 그렇고 요즘에 다 이런 스틱 제형으로 나오거든요 최대한 원물 함유량을 높이면서 부원료로 대추 농축에 비타민C, 태아닌, 트리프판 등을 넣어서 맛을 아주 좋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함유량은 무려 97.2099%의 몽모랑시 타트체리 함유류를 자랑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애터미 몽모랑시 타트체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스틱 제형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바로 나오고요 밑에서부터 쭉쭉 짜주게 되면 오, 젤리가 아주 진하죠? 달콤한 향이 느껴지고요 쫀득쫀득 탱글탱글한 식감에 아주 달콤한 맛까지 그래서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생각날 때마다 먹으면 되니까 나도 좋고 또 선물하기도 좋고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애터미 몽모랑시 타트체리 가격은 35,800원 만 PV고요 일반 타트체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간편하고 맛있고 그리고 퀄리티까지 확실합니다 타트체리 역시 애터미와 함께 하십시오 타트체리가 워낙 화제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편할 수 있을까?